네, 안녕하세요. 쪼미델 김성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2022년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허큘레스 스탠드, 기타 스탠드인데요. 얘는 싱글 멀티인데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한정판 모델입니다. GS414B 모델 저희가 저번에 리뷰를 했는데 얘는 이제 LT, 리미티드로 따로 여러분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이 외관 박스부터 이렇게 20년, 와우, 20년 됐대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왔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 안에 제품을 보시면 좀 예쁜 게 좀 있겠죠? 뭔가 리미티드, 한정판이니까 이게 한정판에 또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한정판,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좋아해서 보시면 이런 디테일 얘 지금 안에 다 투명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어요. 오토그립이나 이런 건 다 똑같아요. 이 부드러운, 아 근데 뭔가 왜 더 부드러워 보이지? 뭔가 리미티드라서 그런가? 뭔가 더 부드러운 것 같은 느낌이 되네요. 짠! 네, 봐봐요. 이거 되게, 되게 쉽거든요. 그냥 이렇게 쭉 내려주셔서 네, 잠가주시면 바로 되고 이게 지금 원핸드 오토그립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맞춰서 눌른 다음에 네, 바로 설치가 바로 된 거예요. 진짜 1초 컵 설치 얘는 튼튼하기도 하고 우선 설치나 여러분들 조작하기에 너무 편하셔가지고 네,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허큘레스는 믿고 보는 스탠드라서 그래서 딱 거치했을 때 이렇게 되고 만약에 헤드가 좀 얇다 싶을 때는 여기에 이게 또 나름 소소한 여기를 이렇게 끼워주시면 짠! 좀 더 안정적이게 딱 헤드를 잡아주는 그런 헤드 홀더가 또 따로 들어있어서 4개의 크기에 상관없이 거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손상을 덜하게 주는 스폰지로 다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악기를 올려 놓은 상태에서도 얘를 눌러서 네 위아래 조정이 바로 되니까 진짜 쉽고 진짜 간편하게 지금 조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색상이 좀 다르네요. 에디션이라서 이 위에도 투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아래 보시면 여기 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살짝 좀 더 뭔가 락커 피니쉬가 좀 더 잘 돼 있는 느낌이에요. 한정판이 역시 뭔가 손도 많이 갔고 그리고 좀 신경 썼다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2022년 리미티드 에디션 핫클래스 기타 스탠드 GS414B LT 싱글 멀티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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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